관광장에서 스토밍시의 군대 아주 바쁘게 보자 투즈아 친구들 하면 돼 야호 수아웃 수아웃 나는 그만한 거 아는데 스트라이 건데 아 그래? 내가 못 알아들었다. 팅! 수왈라! 세이브! 자 오늘은 어디에 있니 라는 단어인데 짜이날이라는 거 들어봤지? 어 짜이날 도서관은 어디에 있니? 도서관 짜이날 할 때 짜이날이 바로 어디에 있니 하잖아 음 발음이 참 센스 있는데 어 좀 깔끔하지? 그래! 그 짜이날하고 같은 말이야 짜이샤머 띠팡 짜이샤머 띠팡 어 가끔은 짜이샤머 띠팡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문장도 알아야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? 짜이샤머 띠팡 짜이날 같은 말이라는 것만 기억해 자 그러면 질문 도서관은 어디에 있니까라는 질문 두가지 다 얘기해봐 동서관 짜이날 혹은 도서관 짜이날 띠팡 아니 짜이샤머 띠팡 도서관 짜이샤머 띠팡 도서관 짜이샤머 띠팡이야? 어 도서관이라는 건 두수관 두수관 아 좋아 좋아 질문 바꿀게 가라오케는 어디에 있니깐 질문 두개 해봐 가라오케 가라오케 아 몰라요 괴로워하지마 가라오케 짜이날 가라오케 짜이날 혹은 가라오케 짜이샤머 띠팡 가라오케 짜이샤머 띠팡 가라오케 짜이샤머 띠팡 어 니 제일 좋아하는 가라오케인데 왜 못해 너 왜그래 오늘 왜그래 뿌셔뿌? 뿌셔뿌? 어 별로 안좋아? 아니 너 밥먹으란 소리인줄 알았어 지금 아유 너는 여전히 먹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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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안요라 힘 뿌셔뿌셔라면이라도 가져와서 좀 뿌셔먹자 아이 잠깐만 이거 뭐하는 짓야 이거 넋 답ㅈ해 그니까 언니 감사합니다.